안녕하세요. 먹는 생물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수제 타르트 준비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소스에 찍어서 먹어야겠어요. 저는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맛있네요. 오뚜오뚜 와우 가죽은 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서 그게 참깨 치즈가 정말 맛있어서 치즈 에어 치즈 치즈 너무 맛있어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더 맛재더라구요 다 먹은 건가 이 맛은 반죽이 더 맛있었어요 반죽이 잘 먹었네요 또 반죽이 잘 먹었네요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겠다 이건 반죽이 잘 먹었네요 손질을 너무 맛있어 해주세요 이건 풋 Noble 빙쇼 매콤한 맛 소스는 잘 먹었네요 고소한 맛 엄청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잘 먹었네요 진짜 맛있어요 고소한 맛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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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와우 찹쌀떡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았다 엄청 맛있어요 너무 맛있엉 2배속 소스 4배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입에 계속 먹어요 아삭한 맛 아삭한 맛 이 맛은 아삭한 맛 오늘은 이 맛은 맛은 이 맛은 더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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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은 단백질이 조금씩씩 넣을 것 같아요 치킨은 반비물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킨은 콜라 치킨은 그냥 치킨을 먹었을때 치킨은 더 맛있어 이번엔 계란과 탱탱한것이 잘 어울려요 계란과 함께 먹어주네요 너무 맛있어요 이건 건포도야? 무슨 멋진 소리몬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오징어 ? 두번째 한국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구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